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기업이 소위 생성형 ai 전문업체인 반도체 칩을 만드는 그런 엔비디아라는 회사인거죠. 주가가 6배 내지 7배 정도 뛰었습니다. 엔비디아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된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지난해에 연초에 한 120불까지 떨어졌는데 160불 120불까지 이게 이제 680불까지 올라갔거든요. 1년 만에 한 6배 정도가 여러분들 폭등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5년 동안 1608% 정도 성장한 겁니다. 이제 논쟁이 참 많죠. 주가가 계속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요 며칠 사이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조정됐습니다. 조정됐지만 큰 조정은 아니고 보시게 되면 한 지난 5일 동안 한 7% 지금은 더 떨어졌을 겁니다. 한 10% 정도 떨어졌겠네요. 160불 정도 되던 주가가 680불까지 올랐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본주의 역동성이라는 것은 특정 기술이 개발되고 나면 그 기술을 개발하는 데 기여했던 사람들은 엄청난 수익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초과 이익이 크게 되면 후발주자들이 때그리로 달라들어가지고 초과 이익을 없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특정 기술이 법룡 기술이 되고 그 법룡 기술을 많은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향유할 수가 있는 그런 사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무슨 좌파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정신줄이 농검이다 정신을. 그렇게 자본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열린 사회를 계속 향해가지고 무한질주를 하면서 그 사이에 배당을 통해서 주식가격 상승을 통해서 또 소비자들은 저렴한 상품을 통해서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 거죠. 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유선을 쓰지 않고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 카카오톡 가지고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어떻게 열릴 수 있겠습니까? 계속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이렇게 개방사회로 계속 사회를 만들어가야 이렇게 여러분들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정치인의 여러분들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정치인들이 폼을 많이 잡고 정치인들을 여러분들 서포트하는데 많은 재원이 투입되면 투입될수록 그 사회는 낙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몸집을 가볍게 하고 채금부담을 낮춰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창의적인 그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호를 열어줘야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계속 주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국이 어떻고 뭐 유럽이 어떻고 하더라도 있죠. 뭐 힘을 못 쓰지 않습니까? 그 혁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엔비디아가 이런데.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 저렇게 엔비디아가 큰 그런 이득을 누리고 있지만 얼마 못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식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보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저렇게 독주해가지고 엄청난 그런 개발 이익을 누리는 것을 다른 기업들이 그냥 눈뜨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680불이 오래 유지가 안 되고 700불이 오래 유지가 안 되고 한 번 분명히 조정이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제가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것이고 그런데 오늘 한국경제의 기자 네 분이 조사를 잘하고 여러분 기사를 참 잘 썼네요. 우리가 이제 안목을 좀 넓히는 편에서 한 번 여러분들 이 기사를 핵심 부분만 한 번 이렇게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다들 정신처리라 이야기인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 폼 잡고 이러면 거들먹거리지 말라 이야기죠.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세상은 질주하는 것이고 그 질주하는 트렌드에 올라타거나 아니면 낙구대가 가난해지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겁니다. 오늘 여기에 앤 가든님처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한국 주식총합보다 비쌉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마이크로 주식시가총액이 한국시가총액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인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국내 문제도 좀 많이 다루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바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이런들 열심히 제대로 살아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삼성도 뭐 오래 갈지 누가 압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뭐 삼성에 딱 기대가 우리가 아마 세금 수입이 한 20% 정도 차지할 겁니다. 이 LG전자가 김대중 정부 때 반도체 회사를 뺏겼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참 구본무 회장이 굉장히 많이 마음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죠. 그냥 회사를 그냥 빼앗아가지고 현대전자한테 주버린 거지 않습니까 현대그룹한테 기가 찬 거죠. 그런데 이제 LG전자가 반도체 칩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엔지니어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모든 회사가 반도체 회사처럼 바뀌어 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반도체 기업이란 말이 사라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등 세계 시가총액 톱 열 번째 기업 중 투자 전문 회사인 벅셔헤스웨이와 일라이 릴리를 뺀 8곳이 반도체 사업을 벌일 정도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AMD와 같은 그런 반도체 전문 회사가 판매하는 범용 여러분들 ai 칩을 사다가 사용하기보다도 자사에 가장 잘 맞춤형 ai 칩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반도체 띄어드는 것이 지금 LG가 20년 만에 이런 반도체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시작한 여기 여러분들은 아주 굴찌 회사들이 다 나오죠.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3조 20억 달러네요. 애플이 2조 8,150억 엔비디아가 1조 7,930억 1,2위가 얼마 전에 바뀌었죠. 아마존이 1조 7,600억 달러 알파벳이 1조 7,530달러 테슬라가 6,367달러 대만 여러분들 기업인이 만든 tsmc 대만 반도체가 6,570억 달러 7위하고 8위는 투자 전문 회사니까 메타 페이스북이죠. 1조 2,060억 달러 이 회사들이 다 자기 회사에 특화된 그런 반도체 회사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런 맞춤형 ai 사업에 뛰어든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시야를 넓혀 가지고 수십 년 전에 금국전쟁 보고 울 때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그냥 막 질주하듯이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부러 이런 내용을 방송을 많이 제가 하려고 합니다. 너무 이렇게 폐쇄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보면 핵심 내용만 보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로 이야기하게 되면 본업이 아닌 회사들이 반도체 칩을 만드는 데 뛰어든다는 것이죠. 여기 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사의 여러분들 그런 상품이나 서비스의 기능을 최고도로 올리기 위해 가지고 는 엔비디아나 amd와 같은 그런 회사에 반도체 칩을 구매해 가지고 맞춤형 으로 만드는 것보다도 차라리 처음부터 본인들이 그런 반도체 칩을 그냥 설계해 가지고 생산만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주가가 유지가 안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독주가 안 된다.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것이 아주 여러분들 멋진 체제인 겁니다. 죽도록 뛰어야 죽도록 뛰어가 뭘 개발해 놓으면 여기저기 이상한 애들이 다 달라들어가면 뭡니까 그 마진폭을 줄여 가지고 결국은 상품 가격을 낮춰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뭐죠 그런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체제인 거죠. 고객이 한순간에 경쟁자로 돌변한 상황에서 엔비디아나 삼성전자 등 전통 반도체 기업들이 바짝 긴장한 모양새 이다. 자체 칩 개발 트렌드를 주도하는 것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고 그리고 채치 pt를 개발한 오픈 ai의 샘 울트만은 얼마 전에 발표했죠. 칩 설계부터 생산까지 아우르는 독자적인 반도체 생태계 구축 계획을 내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좀 정신들 차려라 이야기죠. 공공부분 여러분들 크기를 줄이고 몸을 좀 날렵하게 해 가지고 그리고 세금 부담을 줄여서 규제를 줄여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창발적인 활동에 뛰어들수록 그렇게 문호를 열어야 그래야 여러분들 나라가 잘 살 수가 있는 거란 겁니다. 그렇지 않고 공공부분이 계속 비대 지고 어디 떠들먹을 거 없나 해서 뭡니까. 틈만 되면 뭐 세금 때리고 규제 때리고 해 가지고는 망하는 길에는 딸래야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정치가 결정하니까 이제 자기 회사에 가장 최적화된 그런 칩을 직접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ai가 세상 모든 제품에 파고들 면서 이런 움직임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고 특히 독주하고 있는 엔비디아라는 그런 칩 전문 메이커의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뭐 역동적인 그런 체계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